나 피부 안 좋은데 왜 피부 좋다고 막 고드랍들을 하셔가지고 치켜 세운 거지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아니 영리가 커잖아 내 보고 뭐 많냐고 신랑한테 별 사랑이 많다고 하지 많은 적이 없는데 신랑의 사랑? 아니 그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그 7년 전에 마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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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좋게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어 좋게 얘기했잖아 아니야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거기서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하는 얘기야 좋은 얘기만 했지 몰라 아니 좋은 얘기야 아니라고 선을 지켰잖아 아니라고 못 지켜줘 역살로라고 아니라고 알았다고 내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주지스야 나 지금 시영아 주지스는 나한테 못 이겨 이겨봐라 나한테 그러면 너 5초만을 게임이야 1초만을 게임해봐라 왜 5초만 걸려 하나 둘 셋 고마워 뭐 해봐라 뭐 어쩐다고 아니 근데 진짜 참는다 진짜 너 한 주먹 걸 다 했는데 했는데 너도 진짜 한 주먹 걸 다 했는데 너도 진짜 한 주먹 걸 다 했는데 다 다 다친다 아 아 잠깐만 얼굴 빨개 눈이 얼굴 빨개잖아 헬스야겠다 풀어져야겠다 죽을 것 같다 김정은 죽을 것 같다 어 여기 급수다 너 급수라고? 아 여기가 급수다 여기 발목이 힘이 대단하네 네 어 야 완전 포비가 울고 가겠다 네 옷 보고 으악 으악 포비가 언제 끝나나 아직 아직 안 나갔네 으악 으악 누구만 되지 이거 뭐고 이거 에휴 안 찍고 있는 거지? 안 찍어 안 찍어 이거 어딨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어딨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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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같네 여기서 되는 거 아니야? 없다니까 아니 아 일로 보고 있네 안 찍고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네 그치? 그치 맞아맞아 어? 뭐? 닭대가 찍고 있었어? 아니 닭대가 아니라고 언니 빨간불 안 들어오잖아 원래 불이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야 아 너 어떻게 까먹었잖아 아 아 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하면 되지 안 돼 아 아 어떻게 읽었지? 이거야 사춘기인데 아 아 맨날 읽어도 안 돼 나도 안 돼 닭히면 또 돌아가고 있는데 아 나도 읽어도 안 돼 뭐? 어제 뭐라고? 친구 좀 그만 뭐라고? 어제 뭐라고? 어제 뭐라고 했는데 친구 처진아 친구를 좀 전해야 그랬나? 그렇지 너무 아침마다 아침에 등교 통화를 하는데 등교 이렇게 하면 말문 닫는다 허진이? 어르신가? 아빠한테는 자기한테 말을 했는데도 안 통하는구나 말문을 닫아버려 나 어쩌다 한 번이지 매번 그래? 어쩌다 한 번인데 그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그래? 그게 두세 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친구가 많으면 공부가 안 돼 친구가 십자가 한두 명만 근데 또 반응이 될 수도 있어 안쪽을 주려고 손으로 마사지해 아니야 찌워줄 거야 손으로 흘러내린다 얼굴에 안 돼 안 돼 안 돼 흘러내린다니가 지영아 뭐야? 그렇게 제거해가지고 나 크림이지 그렇게 제거해가지고 있어 없어? 좀 있네 오늘 피부 좋아진다 아니야 좀 있네 좀 발라라 크림 좀 발랐어 아침에 참일 빵빵 아이구 촉촉하게 발라야 돼 건조하다라 봐라 건성이잖아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다니까 아니요 하얗게 좀 나아졌어 그래 나아졌는데 보습을 잘 해줘야 된다니까 많이 좋아졌어 자 오늘은 피지오겔을 바릅니다 피지오겔 듬뿍 바르겠습니다 아이 찢찢해 근데 그거는 마음에 먹이 달려있어 아니 짠크림도 바르기 싫더라 그래 놓고 잡티는 왜 뭐 그걸 해 잡티 얘기 타려고 하지 말아야지 제걸 버리는 거지 어? 딱 해 딱 해 보습을 하지 않으면은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진다니까 어? 살찌네 팽팽해진다 아니야 살찔 얼굴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동창 중에 종은이가 엄청 동통했는데 지방을 넣어야 할 것 같아 지방을 기억도 안 날 거 얼굴이 김상어 닮으네 기억이 안 난다니까 끝났지 끝났지 음 됐어 어 쎄쎄쎄 쎄쎄 아 굿 됐어 됐다고 안 됐다고 됐다고 좀 취했네 오늘 미효리 같네 나 아 시원하다고 귀 그러니까 아니 술을 먹었는데 당연히 취하지 아니 자꾸 왜 취했냐고 물어봐 술을 먹었는데 취하지 그럼 당연히 나 똑같이 먹고 난 어떻게 먹어 치우려고 먹는데 뭐지 뭘 똑같이 먹어 나 크게 안 취했어 원래 내 명령 발랄한 내 모습인데 왜 그래 너 신랑 써다기 떼는 거 알아 이건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톡톡톡 두드려 안 있어봐 톡톡톡 아니야 우와 정말 완전히 5년이 어려 보인다 손 잡지마 이건 리프팅하는 거야 야 고람 볼래? 진짜 피부 젖었던 얘기 들으면 나한테 10만 원 나한테 피부 얘기하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요리사 하는 방법이 없다 얼굴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을 다 못하는 거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지 덥다 이거 꺼야겠다 아 몰라 꺼야겠다 어 아이고 가스비 많이 나오겠다 탈아 얼마나 보성한지 아니 여기 왜 이게 왜 실망했어 아니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필러가 꺼진 거지 아니 나 이거 이거 없었는데 아 그러니 거지 챙긴 거라니까 주름이 있었는데 이건 없었다고 어 뭔데 아니 오빠 손도 짜고 이렇게 했잖아 내가? 어 오늘 손도 짜고 생겼네 어 아니야 그거 주름 아니야 그건 응 우리 셋째 원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는 푹 파였었는데 그러니까 어 근데 필러가 아직 안 맞는데 붙어서 맞으면 돼 4월달 맞지 내가 봤어 왜 4월달에 맞아? 아니 안 돼 그대로 살아라 그냥 아니야 그대로 살아라 아니 확실히 없어지니까 써봐라 인상 써봐라 올라 써봐 응 안 돼 어 아직? 아직 좀 남았지 근데 언니 그냥 그냥 바로 얘기하다가 막 있으면 확 생겼던데 응 이 정도인데 많이 안생겼던데 연기하지마 진짜 안생겼던데 바로 해봐 많이 안생겼던데 너도 해봐 너 많이 생기네 네가 먼저 맞아야겠네 아 침은 아 아니 침을 왜 튀어 내가 어디 머리에서 번데기를 들어 금방 해봐 훨씬 많이 생겼다니까 봐라 여기 오빠 네가 해봐라 응 나는 조그마한 옛날 보다는 해봐라 도시맛이 왜 내가 도시맛이 없어 난 주문이 생기니까 그럴까 사월달 어린데 나 여기 다시 생겼어 어떻게 해 어떻게 턱 못생겨 응 안생겨서 그대로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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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하나도 없어 안맞아도 돼 아니야 지금 안맞아서 사월달이 맞을거야 사월달이 맞을거야 사월달이 맞을거야 시했네 왜 사람을 괴롭혀 그니까 시하면 곱게 취해라 깜짝 내가 지금 책 보고 있잖아 뭘 깐죽돼 내가 한번 주사 한번 부려볼까 아니 알았으니까 아니 깐죽거래버렸다 깐죽 깐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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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나는 착한 깐죽이야 저런 열받게 나진 않잖아 부드럽게 하지 나한테 열받게 한다고 나한테 열받게 한다고 나한테 열받게 한다고 니가 열받게 나한테 뭐 있었어 나 나 나 나 날 밀었어 이거 폭행이야 이거 과하게 취했는데 너 깼어 벌써 깼어 내가 바깥공기 찬밥 쐬보았는데 뭘 취해 사주야지 너무 오버하면 안 돼서 취한 모습 볼건데 내가 진짜 입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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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아빠가 너무 텐션을 업하거나 아니 원래 내 모습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내가 뭐 텐션 업을 해 원래 내 텐션인데 아 선생님 공부하는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어려운 문제 공부한다고 텐션 업 나 7살 다 온다고 아니 아들하고 같이 술 본납해서 뭐 공부하는 애한테 가서 텐션 업 할 필요가 있냐 공부하는구나 나와야지 거기도 어려운 문제 풀고 있네 하면서 나까지 끌어들고 보고 왔으면 됐지 왜 나까지 보여주냐고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연연 연연 시어머니 얼굴이 왜 갑자기 시어머니 입모임 보이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연연 연연 가면 안 될 거야 연연 막내 며느리 연연 찾아오지도 않고 연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시누이들이 연연 하면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어 니 가슴에 나 없고 내가 왜 잘못했어 괜찮아 왜 자꾸 계속 언급해 그 얘기를 왜 계속 언급해 오빠 니가 다 벌린 일을 아니 그러는데 나는 또 수습하라고 그래 수습하라고 그래 수습하라고 그래 수습하라고 하라 그래 보통 드라마 이렇게 하더라고 왜! 드라마 이렇게 하더라고 형님 죄송해요 우리 신랑이 처리 없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구나 아니 너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내가 정연이가 지금까지 얘기해줄게 아니야 너까지 후환이 쓰러웠다고 아니 너너너너 후한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막 가짜로 막 해야 돼? 가짜듯 시간에 모르지 너의 진심은 어떻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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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오는 거야? 응 못해 돈을 걸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죽을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알아보면 그거 알람 모양이라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하는데 내가 왜 나한테 치지 마시니까 넌 여자니까 나와도 반대로 하지. 하미로스 할 수 있는 걸 하고 너는 며느러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원래 십자가 어려운 십자야 왜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 며느러스 십자가? 찾아보자 뭘 찾아봐 찾아보자 무슨 십자인데 어려운 십자야? 도시 십자도 있어? 도시시 이렇게 도시시! 도시시!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어려우신가보다